아 정돈 숙소 이틀간에 다이베이수 숙소 조식도 마시쇼쇼요 조식은 나만 먹었죠요 생각보다 상당히 조식까지 나오는 10만원짜리 숙소였습니다 4명이서 잘 잤습니다 창문 숙소에서 마지막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겸 점심입니다 알았어 말해 빨리 이야기 재만의 음식이 기름지고 그렇기 때문에 녹차나 이런 차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서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녹차를 어떻게 하지 아니 엄마 자연스럽게 어 우리 소원 자꾸 자연스럽게 하려는데 아니 엄마 이 빵 맛있어요? 어 누가 엄마 각자 다 내가 다 들게 굿 굿 땡큐 땡큐 꿀 렐락스 다해 수이쉬 수이쉬 하자쥬 수이쉬 역시 어색 핀짱 평가평가평가 예 감사합니다 안녕 그건 이제 다음 일단 darüber 코로나의 reimagine gurus 방금 1.1시간 2.1시간 삼십 분에 어느 거? 삼십 일 분 와우 와 우주선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안 타오는 거야 대을만에 탔다 오 유선형 저 앞좌석에는 네모 냈거든? 공기저항 없게 하려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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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좌석에 짐을 놓겠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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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 휠체어 자리가 딱 있네 10 10 10 맛있습니까? 맛있다 그랬어 완전 고급적 뭐야? 뭐야? 대박인데? 현재 속도는 281입니다 11시 반 출발 1시 3분에 오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 6 벌써 5 이번에 8 9 1 5 2 3 4 4 5 4 바로 이지 카드 아니야 이지 카드 아닌가? 몰라 뭐 찍는건 있어 됐어 사지마 윗돌이만 해 이게 건담 베이스야? 맞아? 서른 너 갈아입을 좀 갈아입고 이쪽이쪽 이쪽이쪽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름도 있어? 이름이 감사합니다. 한번 해. 이름도 있어?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해 앞에 보지 말고 장난 아니야 꼬마 괜찮아? 아빠가 뭘 누나인 줄 알았어 제가 지금 사는 중 그러면 숙소를 먼저 잡자 가방을 놓고 나와도 먹어도 되니까 숙소? 근데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숙소를 정할 수가 있는 운동 전기 자전화 이렇게 운동 전기 자전화 가방을 놓고 나와도 먹어도 되니까 숙소? 근데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숙소를 정할 수가 있는 숙소 좋아 더 떨어지는 거 아니? 맨날 쉬는 거 야 또 오지 마 그러고 어? 따라딴 따딴 어? 여기 형광방입니다 집입니다 네 아 여긴 꼬마방입니다 집들이 꼬마방 집들이 왔습니다 똑똑똑 헤엑 와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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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해 너 언제 이렇게 꾸몄어? 아 진짜 꼬마방 너도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다 꼬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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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름답다 콜라 콜라 한 잔 해도 돼? 콜라 한 잔 해 콜라 한 잔 해 자 콜라 한 잔 해 했습니다 콜라는 언제 샀어 또? 오우 시원해 오우 좋아 네 지금 리우치우 시험에 지금 정차를 떠났습니다 일단 너무 배가 고픕니다 여기 당뇨 이거하고 이게 파인애플 볶음밥 이거 같아 새우 좋았어 우리 손이가 맛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손이의 정보력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인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숲을 잡아가지고요 행복 행복만따입니다 어 먹어봐 맛있어? 뭐죠? 와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음 아 맥주 시크 나도 밥 하나 먹겠다 맛있다 우와 장난 아니다 맞아 너 파 우와 진짜 맛있다 해죽에서 여기 신선한 게 말도 처음인 것 같아 여기 싸고 맛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더 싸지 맛있어 오진 것 같아 맞아 배짜야 아 맛있다 내일도 여기 좋은 거겠다 으음 소유튀김 맛있다 맛있어요 땡큐 땡큐 어 좋아 이선호 현대 줘 이걸 여기가 이제 물 다 시킨건가? 다 시킨거 어? 다 사노구나 우와 우와 이거 바람 때문에 사막에서 저런거 보시고 어 아빠 내가 한 번 더 사가지고 이제 저희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우리 우리 ㅎㅎ 여기 여기 코리에 고양이 나올 것 같아 ус KY 귀국산장의 나그러지 연ان hot 족 그건 유 바다 색깔 봐! 말도 안 돼! 선희야 바다 색깔 봐 저거 물이 차지 않아 난 사람이고 너 신발 젖어 야 엄청 미끄러워 엄청 미끄러워 조심해 날씨가 없어 또 아침도 안 돼 오늘 Tea 이렇게 매끄러워 근데 또 어디에 있어 여전히 좀 봐 진짜 맛있어 여기 미끄러워 우리 뭐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